안녕하세요. 강예원입니다. 저는 일단 고동성 감독님이랑 최민수 선배님이랑 이렇게 함께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고동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TV를 내조의 여왕이라는 걸 보고 꼭 저 감독님이랑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최민수 선배님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발이 때부터 8살에 대발이를 보고 굉장히 팬이었는데 그런 뭔가 코믹 연기를 굉장히 재밌게 본 팬으로서 이런 작품을 오랜만에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으로 나오는 또 신성록 씨도 첫 작품인데 처음 뵀는데 아직 사실 친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부 호흡도 진짜 7년 동안 산 부부처럼 되게 잘 찍고 있고 또 이소연 씨도 아직은 냉랭한 사이지만 잘 모르는 사이지만 되게 편한 친구로 잘 지내는 것 같고요. 다들 현장 분위기에서 굉장히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그런 어떤 표현이죠. 잠 못 자고 빡센 느낌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고 모니터도 보여주면서 약간 영화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서 제가 찍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빡쎄 거야. 앞으로 더 시청률 빡빡 올라서 저희도 이제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배우들과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